국민의힘 문제 좀 한번 좀 다뤄볼게요. 심평 변호사가 이제 드디어 또 그동안 좀 며칠 잠잠하더니 또 심평이 나섰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윤심이 작동할 것이다. 친한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친윤을 중심으로 뭉쳐 한동훈 위원장 대악마로 내세울 것이다. 한동훈 대악마로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방송에서 왜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심평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윤 대통령 멘토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도 심평 변호사나 멘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럼 한번 역시 원로니까. 심평 변호사가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식인이고 원로니까 들을만한 이야기는 새겨듣는 건 좋은데 들을만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똥단지같이 황우여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뭐냐? 비대위원장이었다. 그런데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난을 갖다 하는 사람이 현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그대로 올리는 게 맞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저 같은 586들을 청산하자. 지금이 시대가 언젠데 586들. 이현주 말대로 시대착오적이다. 이현주 의원만 해도 7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은 아 이제 지긋지긋하다. 좀 뒤로 좀 빠져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황우여 대표 몇 년생입니까? 47년생. 나이가 70대 중반하고도 후반이에요. 후반.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이 젊어지려면 젊어지려면 진짜 제가 봤을 때 50대. 저는 40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60대 들어간 이재명과 달리 우리는 젊다.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잘 해가지고 그렇게 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70대하고 47년생이면요. 77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당대표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가지고 한번 붙어보겠다. 지금 국민의힘 100석이고요. 야당 200석이에요. 108대, 190이 이렇게 뒤 이렇게 계산하기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면 1대2라고요. 그런데 황우여 가지고 이재명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대응을 갖다가 할 수 있겠다라고 심평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저하고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다. 그다음에 누구 생각이 맞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평이 아니라 구평이다. 이름을 그렇게 주신 분들이 있네요. 좀 우리 승현님은 세게 이야기했네요. XX머리로 변호사 심평이 아니라 구평입니다. 니아님 황우여 카드 심평 헛소리 경력이 화려하면 묘합니까? 주궁빛님 구평 하하하하고 웃었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그간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언제 전당대회를 하느냐 이거였는데 그건 7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경선룰, 전당대회룰, 전대룰이라고도 하죠. 그간에는 당원 100% 했는데 변화를 줄 거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지도체제 문제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단일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이런 얘기했는데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지금 제기하고 있는 안으로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하면 당대표하고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하는 부통령 형식으로 하는 그런 절충형 지도체제로 만들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단일체제나 집단체제나 이런 게 아니라 절충체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무슨 소리냐 현재의 지도체제를 바꿀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황우여가 이렇게 지금 이상한 절충형 체제로 가는 논란을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이야기는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없다라고 하면 예컨대 제가 지금 생각이 딱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집단지도체제나 부대표체제나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갈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터처블하다 이건 이길 사람이 없다. 심평이 지금 황우여 이야기했지만 그다음 나경원 누구누구누구 이런 분들 거명되고 있지만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한동훈 당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일단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여권의 반 한 그룹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제도요. 부대표가 성공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요. 권력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당대표가 있는데 부대표가 내 권력을 갖다가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지겠습니까? 그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부통령 있잖아요. 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는 대통령이 갑자기 변고가 생겼을 때나 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자 들어간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민주당만 해도 수석 최고위원이 누굽니까? 정청래 수석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딱 위상을 놓고 봤을 때 비교가 됩니까? 되지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집단지도 체제나 이런 체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해도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당내의 그 동력만 깎아먹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한동훈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시켜 보고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혹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그러면 그 당대표 자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 대선 후보 자리를 가져오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괜히 어정쩡하게 이렇게 숟가락 얹으려고 하다가 죽두밥도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선 룰, 지도체제, 당권, 대권, 분리하는 문제 여러 쟁점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아있는 건 이제 이 지도체제인데 이것도 큰 논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것만 사실은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당대회의 유일한 변수는 한동훈이다. 결국은 한동훈이 실망하느냐. 이 변수만 남아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 돌고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동훈 측에 가 있는 어떤 분은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한다. 이제 이런 걸 들었는데 6월 셋째 주를 상당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유일한 변수 한동훈이 6월에 나오면 7월 25일이면 대략 한 달 전쯤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동훈 변수가 나오면 나머지 사실은 전당대회의 문제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그 전에 다 해결됐다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 생기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7월 25일이나 어쨌든 7월 중에 전당대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변수가 사라지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출마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이참에 내가 당대표 한번 해볼까. 그렇게 나올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가봤자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덕이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갖다가 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주로 이제 여러 정치인 현안들 다뤄봤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 타지마을 방문 김정숙의 그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그 문제를 시작으로 대담을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펜앤마켓의 바람치에 펜앤마켓에 펜앤마켓을 검색합니다. 엔inta sense.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